영문법은 단기간에 끝내야 됩니다 계속 붙들고 눌러주면 안 되고요 단기간에 짧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이면 한 달 반 달이면 반 달 보름이면 보름 이렇게 이 안에서 끝내고 이거를 반복해서 보는 거죠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제 그 사이클이 줄어들 겁니다 사이클이 줄어들면 그때 이제 감이 잡히게 되겠죠 감이 잡히는데 너무 뭐 1년 동안 끌면 절대로 안 돼요 이 문법은 왜냐면 다 까먹기 때문에 1년씩이나 지나면 완전히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근데 이걸 또 반복하려면 또 몇 년 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끝내셔야 된다는 거 오늘은 대명사 편인데요 대명사는 뭐 아시다시피 명사를 대신한 말이죠 명사를 대신한 말 예를 들어서 뭐 얘, 쟤, 개, 아 개는 말이야 개는 말이야 뭐 못생겼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애 제가 이름이 지훈이잖아요 유지훈이잖아요 유지훈인데 유지훈이라는 명사 구유명사 유지훈이라는 고유명사를 대신해서 저 사람 쟤 그, 그, 뭐 제, 개, 뭐 저분 뭐 이런 식으로 대신 하는 명사죠 명사를 대신 쓴 말 대명사라고 합니다 대신할 때 자를 쓰니까 한자어라 그랬죠 문법은 문법 용어로 다 한자어라 그랬습니다 한자를 알면은 좀 이해하는데 뭐 편하겠죠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는데 그렇고 인칭 대명사는 제가 중학교 때 이걸 I, my, me, mine 산토끼 토끼야 산토끼로 배웠어요 그때 다 외웠는데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 he, his, he, his, he, his, his, her, her,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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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irs, we, our, ours, ours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은 teach는 반드시 혀를 빼야됩니다 teach는 반드시 혀를 빼야된다는 거 them them, 그들의 거, 여기서 소유대명사는 내 거, 네 거, 그 남자 거, 그 여자 거, 그들의 거, 우리 거, 이런 식으로 이런 뜻이고요. 목적어가 우리나라는 목적어가 을률인데 을률이지만 영어에서는 뭡니까? 영어에서는 에게도 목적어예요 에게도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me라고 하면 나에게라는 뜻도 있죠 give me 나에게 저 give me 나에게 something give me something different give me something good give me something 뭐 이렇게 나에게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에게하고 을률하고 같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영어에서 목적어는 에게, 을률 같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me 나를 나에게 너를 너에게 그 남자를 그 남자에게 her 그녀를 그녀에게 them 그들을 그들에게 us 우리를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요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he, his, him, his, she, her, her, hers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못 외우신 분 있으면요 이렇게 노래로 외우시고요 혼자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은느니가 은느니가 주어 소유격은 my, your, his, her, their, our 이렇게 영어에서 목적격이 에게하고 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리스어에서는요 그리스어에서는 에게하고 을이 다릅니다 에게하고 을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역격이냐 대격이냐 이렇게 따지는데 에게하고 을이 모양이 다릅니다 그리스어는 그래요 에게하고 을이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영어는 같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헬라어보다는 나은 거잖아요 그리스어보다는 배우기가 쉽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외우면 되겠고요 다음에 넘어갈게요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는 셀프가 붙으면 제기대명사라고 하고요 셀프가 붙으면 제기대명사인데 일단 제기용법하고 강조용법 둘로 나눈다 제기용법은 없으면 안 되고 없으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고 강조용법은 없어도 문장이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를 반드시 취해야 되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동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목적어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걸 이제 타동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타동사 목적어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거에요 나는 무엇을 먹었다 할 때 무엇을 써야 되는데 무엇을 안 쓰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듯이 killed himself 이게 문법책이 이렇게 잔인해요 예문도 하여튼 이런 예문을 들어 근데요 히브리어 교재에 아무거나 찾아서 한번 보세요 동사 변화를요 히브리어 교재도 동사 변화를 보면 죽인다에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히브리어 교재도 동사 변화를 팔형이냐 히필형 팔형 니팔령 이런 거를 분류를 하는데 죽인다라는 동사를 쓴단 말이에요 영어는 똑같네 불만이 많았는데 여기에서 영어에서도 이러네 힘셀프를 빼면 힘셀프를 빼면 이게 문장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문장이 성립이 안 되니까 이거는 재기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기용법이다 그럼 힘셀프 셀프를 붙였을 때와 셀프를 안 붙였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인물일 때는 반드시 셀프를 붙여야 됩니다 다시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인물이면 동일인물이면 셀프를 붙여야 돼요 안 붙이면 안 돼요 밑에 안 붙였는데요 안 붙였다는 건 동일인물이 아니다 는 거죠 동일인물이 아니니까 히킬힘스는 자기가 자기를 죽였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뜻이고요 히킬트 힘은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인이라면 셀프를 붙였는데 셀프가 없으니까 동일인이 아니니까 다른 남자를 죽였다는 얘기죠 그 남자는 다른 남자를 죽였다는 뜻입니다 she looked at her herself 이것도 at 다음에 명사를 써야 돼요 at 다음에 전치사가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 herself를 빼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니까 이건 제기용법이다 라고 보는 거죠 제기용법이고요 self를 붙였다는 것은 주어와 같다는 얘기 주어와 동일인물이니까 그녀는 자기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 자기 모습을 봤다는 얘기죠 자기 모습을 봤다는 얘기인데 self를 뺀 밑에 거 밑에 거는 이제 self를 뺐는데 self를 빼면 다른 여자가 되겠죠 다른 여자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다른 여자를 봤다 섬뜩한 거죠 이거는 거울에 비친 다른 여자를 본 거예요 강조용법입니다 강조용법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 Tom did the work 까지만 써도 되는 거예요 Tom did the work 얘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데 그냥 쓴 거예요 왜냐 Tom을 강조하려고 Tom did the work Tom이 해냈어 다른 사람도 아닌 다름 아닌 누구? Tom이 다름 아닌 Tom이 스스로 그 일을 해냈다 강조할 때 주어를 강조할 때 himself 끝에도 붙이고요 I want to see your father himself father를 강조하는 거죠 다른 사람 말고 아버지를 보고 싶단 말이야 다른 사람 말고 아버지를 보고 싶단 말이야 himself 이렇게 씁니다 관용적인 용법이 있어요 관용적인 용법은요 저절로 혼자 힘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모를 게 아니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by oneself와 for yourself by oneself, for oneself by oneself는 특히 강조할 때는 all를 앞에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박성호가 개그맨 박성호가 all by myself 할 때 all by myself 오빠 만세 라고 해서 all by 만세 그랬잖아요 all by myself all by myself 이건데 그걸 오빠 만세 라고 사기 쳤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찾아보니깐요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요 by yourself all by himself all by himself 이렇게 for yourself for oneself 이건 어떤 뜻이냐 by yourself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 혼자 있다 혼자 홀로 외롭다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외로움의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혼자 주변에 없으니까 사람이 혼자죠 이건 그래서 he said all by himself reading the newspaper 혼자 앉아서 고독하게 청성맞게 혼자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읽었습니다 이거고요 그럼 for oneself는 뭐냐 for oneself는 rather than have a someone else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걸 싫어해 다른 사람이 있지만 주변에 사람이 있지만 걔네들은 좀 개입 안 했으면 좋겠어 나 혼자 좀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 완전히 다르죠 둘 다 혼잔데 by oneself도 혼자고 for oneself도 혼잔데 뉘앙스가 완전히 천지차이잖아요 이게 그죠 for oneself는 뭐다 나 혼자 다른 사람 끼지마 나 혼자 할 거야 이런 개념이고 by oneself는 by myself는 아 진짜 아무도 없어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냥 나 혼자 했어 이런 개념이죠 I wanted to see Europe I wanted to see Europe for herself she wanted to see Europe for herself 유럽 관광하고 싶었는데 남들 끼지 말고 나 혼자 가고 싶었단 말이야 그녀 혼자 가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런 뉘앙스다 뉘앙스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한국말만 이렇게 봐가지고요 혼자서 저절로 혼자임으로 혼자서 저절로 혼자임으로 이렇게만 봐서는 뉘앙스의 구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영영사전에서 꼭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it의 용법으로 들어갑니다 it은요 사용 빈도가 높은데 일단 it is fine today 예문 중심으로 볼게요 it is fine today 날씨 좋다 fine today it이 날씨라는 뜻이냐 그건 아니에요 it이 날씨라는 뜻이냐 그건 아닌데 그냥 fine it is fine today 하면은 날씨를 나타낼 때 it을 쓰는 것이지 it이 날씨라는 뜻이라서 it을 붙이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how far is it from Seoul to Suwon how far is it from Seoul to Suwon 여기서 거리를 거리가 이게 서울에서 수원까지 서울에서 수원까지 얼마나 멉니까 how far how far 얼마나 멉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주어를 쓰기는 써야 되는데 distance라고 쓰면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distance가 거리인데 distance라는 the distance를 쓰면 굉장히 어색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죠 주어를 쓰긴 써야 되는데 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비인칭 주어 it을 씁니다 이럴 때는요 비인칭 주어 it을 써서 how far is it from A to B 패턴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뭔가 물어볼 때 how far is it from A to B how far is it from A to B 이런 식으로 외워서 써먹으면 되고요 it is spring now it's spring now 주어를 쓰긴 써야 되는데 season이라고 써도 되지만 계절 spring이 봄이니까요 season이라고 써도 되지만 너무 어색하다 평소에는 잘 그렇게 안 쓰니까 써도 되긴 하는데 it을 놔두고 season을 쓸 거냐 안 쓰죠 그냥 it을 쓰면 편한데 굳이 season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season 써도 누가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결론을 봅니다 비인칭 주어 it은요 날씨나 거리나 계절이나 요일이나 시간 등을 it's what time is it now 하면 it's 30 it's 3 p.m. it's 3 a.m.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시간도 포함이 됩니다 시간도 포함이 되는 거죠 시간 등을 이야기할 때 붙인다 문맥을 보고 날씨인지 계절인지 파악하면 되겠고요 it is wrong to tell a lie it is wrong to tell a lie 이거는 이제 원문 요 문장부터 볼게요 to tell a lie is wrong 요 문장부터 볼게요 to tell a lie is wrong 제가 배울 때는 투부정사의 to tell a lie 여기까지 끊고 여기까지가 주어져요 to tell a lie가 주어고요 it is wrong 이건 잘못이다 it is wrong 잘못이다 주어잖아요 주어가 길면은 어떻게 된다 주어는 짧아야 되는데 너무 길면 안 돼요 영어의 구조는 저는 이렇게 배웠다는 얘기죠 영어의 구조가 길면 안 되니까 길면은 어떻게 된다 얘를 뒤로 보내죠 얘를 잘라내서 뒤로 보냅니다 이렇게 뒤로 보내요 is wrong to tell a lie 이렇게 뒤로 보내는데 앞에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주어는 반드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자리에 없으면 안 됩니다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 it을 그냥 넣어주는 거죠 이걸 가짜 주어다 이걸 가짜 주어라고 하잖아요 가짜 주어 가주어 그죠 가짜 주어라고 하죠 가짜 주어를 가주어라고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주어 자리를 땜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땜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 진짜 주어 얘를 진주어라고 하고요 진짜 주어 진짜 주어라고 하고 앞에 있는 it을 가짜 주어라고 하는 가주어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it은 번역을 하지 않고요 to tell a lie 를 번역을 합니다 거짓말 잘못이다 뭐가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보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명사편을 공부할 때 있잖아요 명사편을 공부할 때 우리가 명사의 기능 명사적이라는 게 뭐냐 명사적이라는 게 뭐냐면 명사의 기능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명사를 찾아봤잖아요 문장에서 명사를 찾아봤는데 어떤 문장 성분이었습니까 어떤 문장 성분이었어요 명사를 찾아보니까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보어죠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보어로 쓰일 수 있는 게 명사예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일 때 우리는 명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to tell a lie가 주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부정서의 명사적 용법 이렇게 얘기하죠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명사적이다 이렇게 씁니다 명사 공부할 때 확인하셨죠 명사 공부할 때요 그리고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that절, 종속절 접속사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이것도 원래는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that she is honest is true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맞아요 앞에 있는 거 빼고 앞에 있는 거 빼고 that she is honest is true 여기까지가 맞다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대문자로 시작해야 되니까 난리 났네 that she is honest is true 이렇게 써야 맞아요 이렇게 써야 맞는데 주어가 길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었죠 주어가 길면 어떻게 한다 뒤로 뺀다 그랬잖아요 뒤로 그러니까 이 주어 부분을 잘라 가지고 뒤에다가 붙이고 is true is true that she is honest is true that she is honest 라고 하고요 기니까 앞에 있던 놈을 뒤로 뺐고 그럼 여기는 비었으니까 얘를 땜빵을 해 줘야 된다 땜빵을 해 주기 위해서 it을 붙인 거예요 땜빵을 해 주기 위해서 it을 붙였고 it을 붙인 거 얘를 뭐라 그러냐면 가 주어라고 하죠 가 주어 진짜 주어 진짜 주어인데 여기서 to tell a line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다 하고 여기서 대절은 이제 명사절 명사절이라고 하죠 명사절 이게 절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고 했죠 she is가 주어 동사니까 이건 절 that이 이끄는 절 이 절이 주어의 역할을 하니까 명사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사절 주어로 쓰면은 명사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이건 하나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문법책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I think it wrong to tell a lie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내일모레 이어서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